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무엇을 뭐 그런 자질구려한 것을 갖고 그렇게 자꾸 터집을 잡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이재명 후보의 분당 우리교회 집사 사칭에 관한 건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누군지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들었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학력이나 경력을 아주 손쉽게 위조하고 또 그 사칭하고 다닌다는 것은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수많은 거짓들이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경력을 위조하거나 학력을 위조하는 것이 해당합니다 특히 교회 직분에 관한 것까지 다른 사람을 속일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소속 교회를 속이거나 또 자기가 집사가 아닌데 집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장로가 아닌데 장로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숨이 달린 일도 아니고 또 이익이 달린 일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거짓말로 사칭할 수 있겠느냐 사건의 경의를 좀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숙 변호사가 12월 9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린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에 가로세로 연구소는 서울중앙지검에 이재명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고발장 제출은 가세연의 김세희 대표와 고발인 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숙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혐의사실은 이재명은 당선될 목적으로 분당우리교회에 2010년 이후로 단인사실도 없고 또한 집사직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평소 분당우리교회 집사라고 사칭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12월 2일 날 개최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분당우리교회 교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분당교회 집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다니는 것이 단순히 거짓말이라는 도덕적 비난거리 이상인 점을 강용숙 변호사가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는 겁니다 실정법을 위반한 겁니다 정치인이라면 굉장히 두려워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고발감이 되는 것이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어떻게 해당되느냐 이 부분은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숙 변호사는 이 같은 소식을 공지한 이후에 3시간 뒤에 고발장 제출하는 그런 장면 사진과 함께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12월 9일 날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가로서류연구소는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이재명은 분당우리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지 않아 제적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또 12월 2일 날 국가조찬기도에서 분당우리교회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다고 발언해서 분당우리교회 소속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직선거법 제250조가 어떤 사항이냐 그것은 바로 허위사실 공표죄를 지칭합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당선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재산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진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것이 바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 공표죄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용석 변호사의 고발장 제출에 대해서 지영호 시민이 직접 강용석 변호사에게 묻습니다 지영호 시민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었나요? 그러자 강용석 변호사가 분명히 지적합니다 10년 동안 출석하지 않아 교회에서 제적된 상태라고 단임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자 그 밑에 진제일하님이 사실이 아니라고 이찬수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또 그 밑에 김경희님이 분당 우리교회 유튜브 방송 2021년도 5월 2일자 주일 예외 영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거도 확보된 거죠 이재명 후보가 자신이 우리 분당교회 집사라고 사칭한 또 다른 정거물은 2020년도 3월 12일 날 크리스찬 투데이의 이대웅 국장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대웅 국장이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투데이의 이재웅 국장입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분당 우리교회 다니시는지요? 그리고 집사가 맞는지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분당 우리교회도 다니고 집사가 맞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대웅 국장이 추가 취재를 합니다 그럼 집사인명은 어디서 받으셨는지요? 그러자 이재명 지사가 답합니다 정식 집사는 아닙니다 교회 집분 가운데 정식 집사가 있고 가짜 집사가 있고 임시 집사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그런 집사가 없습니다 가라 집사는 없는 겁니다 그냥 집사는 집사입니다 그 교회 다니지 않고 있다면 다니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디 심장에 털이라도 납니까? 왜 그런 것을 거짓말하냐 이야기죠 보통 사람이나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같으면은 자기가 어떤 교회 등록교인이 아닌데 그게 등록교인이라고 양심이 찔려서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으로 어떤 회사에 다니지 않으면서 그 회사에 다닌다고 이야기하는가 하고 교회는 또 차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어떻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자기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그렇게 버젓이 거짓말을 할 수 있냐 이야기죠 아무리 표를 구하는 것이 화급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집사도 아니고 장노도 아닌데 어떻게 그 교회 본인이 집사고 본인이 장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회사를 안 다니는 것 다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차원이 다르죠 이런 점에서 보면은 아무튼 이재명 후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진짜이고 어디서부터 가짜이고 어디서부터 진실이고 어디서부터 거짓말인지를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섬치 않고 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해서 진짜 그렇게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사람들이 믿는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가 서섬치 않고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보다도 교회라는 것은 또 특별한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본인이 등록 교인이라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나 특별히 더한 것은 집사가 아님에도 본인이 집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도저히 정상적인 사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용석 변호사가 분당 우리 교회의 등록 교인도 아니고 집사도 아닌데 그걸 사칭하고 다닌다 이렇게 고발장을 냈기 때문에 에휴 강용석 변호사나 저런 사람들이 너무 좀 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큰 사건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교회와 관련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니까 그건 더 큰 죄인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 문제만 지금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엄연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겁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를 해가지고 권순일 씨가 봐줬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재판글의 의혹이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듣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듣겠냐 이거죠 증거가 다 나왔는데 이찬수 분당 우리 교회의 단임 목사가 분명하게 주일 예배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찬수 목사 단임 목사님 귀에도 들어갔겠죠 자기 분명히 교회의 교인이 아닌데 교인이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주일 예배에서 분명하게 못을 박은 거죠 이재명 후보는 등록 교인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집사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